아까 제가 강의할 때 1번이 나는 빛인가 2번이 어디에서 빛인가였죠?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가 볼 때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빛을 못 바라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세상이라는 현장을 등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빛이 된 다음에 다 비틀끼리 모여 살아요 우르르르르 또 그렇게 또 우린 배웠어요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불받으세요 막 이런 다음에 은혜 받으면 교회에서 죽으세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은혜 받으면 세상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고립됐다라는 건데 저는 형제가 계속 세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빛은요 세상에 있어야 돼요 빛들끼리 몰려다니면 타락해요 세상으로 가야 되거든요 제가 왜 일을 시작했냐면 제가 교회에만 있어가지고 제가 목사지만 그 말씀은 제가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를 향한 말씀인데 저는 그냥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취직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한번 나가보자 나도 세상으로 들어가보자 가니까요 저도 회식문화 있습니다 저 작년에 송구영신예배는 못 드렸지만 망년에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표기 때문에 위하여 제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술도 많이 삽니다 제가 물론 흥청멍청 같이 놀자는 건 아니지만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같이 안 놀기 위한 그런 좀 약간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같이 안 놀아도 친구 될 수 있어요 진실하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교회로 도망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안에서 계속 힘드세요 그냥 계속 힘드시면 돼요 제발 교회로 탈출하지 마세요 와우 네